우크라이나 시력의 전운이 감돌면서 철광석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철광석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전쟁 발발 때는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광석을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업계뿐만이 아니라 후판 가격에 민감한 조선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톤당 90달러 미만에 거래됐던 철광석 가격은 이미 15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철광석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중국의 핵심 철광석 공급처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 지역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 같은 상승세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현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주식을 사기보다 일단 현금을 쥐고 있겠다는 펀드 매니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가 보유 중인 예금은 총 2조 5,289억 원으로 200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며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사무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증시에 마땅히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긴축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당분간 현금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펀드 매니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면서 펀드를 운영하는 이상 현금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당주 등 방어주 위주로 매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에 따른 게임주의 주가 급락이 잇따르는 가운데 NC소프트도 시장 전망치를 대폭 밑도는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NC소프트는 4분기 영업이익이 1,0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2,062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금액입니다. 회사 측은 마케팅비와 인건비 등 영업 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장의 충격은 큰 상황입니다. 최근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와 크래프턴, 컴투스 등 게임사들의 어닝 쇼크가 잇따르고 있어 당분간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패션 브랜드로 잘 나가던 필라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필라는 유행이 지났다는 인식이 퍼지며 부진한 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필라 홀딩스의 지난해 잠적 매출액은 3조 7,940억 원으로 21.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4,916억 원으로 무려 441%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필라가 대유행했던 2018년과 19년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주가는 1년 전보다 27%가 빠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국내 패션 시장은 스포츠 브랜드는 나이키의 독주가 두드러졌으며 캐주얼 브랜드 중에서는 디스커버리와 MLB,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라이프스타일 캐주얼이 성장을 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보다는 캐주얼 브랜드로 고성장을 누린 필라는 이들 사이에서 어정쩡한 샌드위치가 되며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골프웨어 1위 업체 크리스 FNC는 지난해 주가가 69.56%나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2030 골프 인구가 유입되면서 골프웨어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 회사에서는 물 들어올 때 놓아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FNC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자사의 골프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골프 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물적 분할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주가가 급락했었던 기업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성장하면 크리스 FNC의 기업 가치 상승과 주주 가치 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FNC는 어제 2.7%가 내린 4만 3,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올 들어서 1.7%가 빠졌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 10.11% 대비 선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엊그제 장 마감 직전에 미 달러와에 대한 원화 환율이 돌연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달러당 1,197원이 넘던 환율은 2, 3분 만에 1,191원대로 곤두박질을 친 것입니다. 하루 변동폭이 3, 4원에서 최대 5원에 그치는 요즘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몇 분 만에 6, 7원이나 하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급변동을 LG에너지솔루션과 연관짓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 종료를 기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MSCI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외국계 자금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시중에 공급된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JP모건과 크레딧스위스증권, 모건스테린증권 등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수십만 조씩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부터 증시의 이목을 한둘에 끌더니 여러 가지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됐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최근 급락 이후에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거래일 리뷰를 하면서 항우 시장 대응에 있어서 대응 관련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조정 이후에 개인 투자자를 위주로 한 반발 매수세의 장 초반 지수는 반등을 시도했던 이런 모습이었지만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미국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 확정 리스크 지속은 반등을 제한시키면서 지수를 좀 하락시키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 16일 앞두고 전쟁 관련 강력한 신호는 없다라는 점과 대화 시도 움직임도 꾸준하게 관찰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장중에 우크라이나 관련 위협이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 전환했던 모습은 오늘의 시장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지난 밤에 이런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인 긍정적인 영향이 오늘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시장 반등을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거래일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를 보인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업종에는 좀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간 외국인이 가장 길게 매도로 대응했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었는데 지난 거래일의 매수세는 그간 매도로 자동차 업종을 대응했던 외국인의 이런 스탠스 전환의 시작점일지 여부를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런 점에서 현재 시점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업종 가운데 자동차 업종도 후보군으로 좀 삼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아이디어로 좀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큰 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산 차질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그에 따른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레 열어놔 볼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그간 매도로 대응했던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오늘도 매수세가 유입될지 여부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은 아무래도 수급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추가 급락을 우려하시기보다는 하반경지성을 다지면서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응하신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급락 이후에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도 외국인이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매수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 관련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현대모비스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거래의 약세 흐름 속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강세 종목 중 하나였던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이슈에 따른 생산 차질에 따른 우려감과 시장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 역시도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우선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추가로 실적 업사이드 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EGMP,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만 본다면 이 비중이 50% 이상대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전기차 출시가 많아질수록 현대 모비스가 수혜를 받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좀 단기적으로 좀 우려해 볼 만한 점은 생산 차질 문제는 아직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운송비 부담으로 수익성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약화되는 구조가 좀 현실점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부담이 주가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하지만 향후 이런 생산 차질 문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해소될 것이다라는 점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출시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 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재추진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에 관심이 다시 한번 들어올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 대표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간 생산 차질 지속에 따른 판매대수 감소 여파로 주가가 역시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12%가량 감소한 점이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최근까지도 주가 하락을 보여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체의 공급 물량 확대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의 생산이 상당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상반기까지의 이런 생산 차질이라든가 이런 노이즈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수준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하반기 이후에 회복세를 본다면 최근에 이런 주가 급락 이후에 최소한 단기 반등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외국인 매수가 약 한 달여 만에 유입된 점 등과 더불어서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는지 여부 관찰하시면서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